작년에 반성 다메한 걸 나 주사도 못하겠는데 진짜 얼굴로 좀 더 당당해 줘 보세요 저 여자친구인데 모르시겠어요? 아까도 봤어요 나랑 비슷한 여자 진짜 저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잠시만요 나요 빨라 왜 이래 진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? 당장 쫓아가 사과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냥 사랑한 것뿐이라면서요 진심으로! 온 힘을 다해 사랑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제 예상보다는 증상이 좀 심한 편이시네요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스탑! 좀 더 유니크하게 안 되냐? 곰이면 곰답게 앞발도 좀 어흥 들고! 죄송합니다 저 여자친구인데 모르시겠어요? 뭐, 뭡니까? 나 이벤트 부른 적 없는데? 나야 대수씨 아니 야 나 따라 나와 아니 야 오늘이 500일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야 그게 대체 언제적 기억이야? 뭐? 나 이제 너랑 못 만난다고 경고하러 왔어요 또 한 번 제 일을 건드렸다가는 그땐 각오해야 될 거야 어제 라운지에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샐러드 엎어버린 거 이소담씨 아니었어요? 나요 이거 나요 빨랑 왜 이래요 진짜 난요 진짜 찐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리지 좀 말고 진짜 얼굴로 좀 더 당당해져 보세요 이거 분리수거 하려고 야 야 나쁜 소녀 추억 같아 미안한 줄 알고 잘 알았어? 여기서 그만 돌아가도 괜찮아요 이번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같이 있어드릴게요 시간진 매주 이한씨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이한씨 진짜 저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다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? 제 미션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내려고 왔어요 네? 걱정되고 궁금하고 깨끗이 이별할 수 있겠네요 우리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? 저도 다시 사랑이란 걸 할 수 있겠죠?